의롭게 됨, 즉 칭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구원과 관련된 많은 중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회계, 믿음, 양자됨, 구속, 거룩하게 됨, 구원, 화목 등입니다. 이러한 주제들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구원과 관련된 교리들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많은 설교자들은 이러한 주제를 정확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러한 성경적 용어들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 침례, 혹은 성령 세례, 믿음, 회계, 물침례에 대해서만 설교를 해댑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들이 구원의 교리를 깊이 있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설교는 또한 교리를 다루지 않습니다. 교리는 논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교리는 절대 권위인 성경의 근거에서 다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권위로서 성경을 무시하게 되면 교리적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의롭게 됨에 대해서 언제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됨과 관련된 설교를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위한 근거로 자신의 선행이나 경험, 느낌, 노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의롭게 됨이 뭔지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의롭게 됨, 이것을 용서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롭게 됨은 용서 그 이상입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의로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속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지은 죄를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무조건 정당화시켜주지 않으십니다. 죄인을 무조건 의롭다고 칭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데 있어 결코 타협하지 않으시며 죄를 가볍게 다루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공의는 모든 죄에 대한 대가로 죽음을 요구합니다. 죄를 범한 혼, 즉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법정에서도 의로운 사람은 의롭게 여기고 사악한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있어 그들이 재판을 받으러 오면 재판관들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로운 사람들은 의롭다 하고 악한 사람들은 정제할지니라. 인간의 재판에서도 이렇거늘 하물며 하나님이야 더 분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야 더욱더 확실하고 을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분명하다면은 우리 모두는 반드시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지 않으실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거짓된 일을 멀리하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이는 내가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을 것이미라. 주님께서는 결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보상을 바라고 죄인들을 무죄로 판결하는 인간 재판관들에 대해서 재앙을 선언하셨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맹스럽고 독주를 혼합하는 데 힘 있는 사람들에게 화 있으리니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게 만들며 의인에게서 그의 의를 빼앗아 버리는 도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을 의롭게 여기는 바리세인들을 비난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시는 이라 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움인이라고 하시더라.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해결 방식으로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사람이 완전한 삶을 살게 하시고 완전히 죽게 하신 다음에 의로움을 얻게 해서 그 의로움을 믿는 죄인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칭의, 의롭다고 칭해준다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는 겁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옷을 입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안에서 완전하다고 봐주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주 안에서 의롭게 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률적 행위이고 이 법적 행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죄와 형벌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신약에서 이 교리를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은 로마서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이 말씀은 구속과 의롭게 됨에 관한 성경적 교리로 하나님께서 법률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는데 물침내나 은사주의적인 경험을 신뢰하는 그 누구도 가르칠 수 없는 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자신의 행위의 근거에서 하늘나라에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불이한 것입니다. 행함이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가려고 노력하면서 구원받지 못했으면서도 입으로는 그리손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항상 이스라엘 열두지파에게 쓰여진 성경을 들고 나옵니다. 야고보서를 들고 나오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야고보서가 이스라엘의 열두지파에게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변계된 성서들은 야고보서가 구원받은 히브리인이나 구원받은 유대인 아니면 영적인 유대인에게 쓰여졌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이스라엘 열두지파에게 쓰여졌다는 이렇게 놀랍고도 분명한 사실을 이들은 모조리 다 덮어버립니다. 자신의 선한 행위를 쌓아감으로써 지옥에 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야고보서라는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성경의 진리는 이렇습니다. 행함이 없어도 불경관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 이라. 야고보서 2장을 붙잡고 스스로를 의롭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고 열심히 자신의 의를 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에 의해 복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은 예수님께서 일하셔서 얻은 것이고 인간으로서 완벽한 삶을 사시고 완벽한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께서 획득하신 것입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받은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죄의 용서와 죄책감과 형벌을 면제받는 것 그것이 바로 칭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관과하시거나 용서하시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죄를 용서하는 것을 기뻐하시며 죄악을 깨끗해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런 근거 없이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죄를 용서하고 죄악을 깨끗해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죄를 용서하는 그 근거가 염소와 황소의 피였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실 수는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죄인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죄악을 용서하고 그의 유업에 남은 자의 죄가를 관과하시는 주와 같은 하나님이 누구니이까 주는 자비를 기뻐하시고 그의 분노를 영원토록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한 사람들은 죄들이 사해졌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책망과 형벌이 영원히 제거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육신을 따라 살면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한 대가는 이 세상에서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은 결코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 그 근거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의롭게 행한 행위에 의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을 더 우위에 두는 사람들은 감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경험과 행위에 의존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완전해지고자 노력하지만 그리스도처럼 되고자 아무리 노력해도 그리스도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처럼 행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여러분이나 나나 인간은 모두 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미일체의 한 분이시지만 여러분이나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똑같이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은 결국 지옥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는 사탄, 곧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자라고 불리고 사탄도 사자라고 불립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상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자에 비유되십니다. 그 장로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보라 유다지파의 사자인 다이세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을 펴고 또 그 책의 일꽃봉인을 때리라고 하더라. 예수님은 유다지파의 사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장대 위에 달린 뱀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뱀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 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사탄은 옛 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뱀처럼 장대에 매달리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올려져야만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는 주의 천사인 반면에 마귀는 빛의 천사입니다. 또 너희는 나의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시련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같이 나를 영접하였도다. 하나님의 천사를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천사를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사탄도 빛의 천사로 불립니다. 그리스도를 담는 것은 하늘나라로 이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행한다고 해서 결코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은은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다른 사람과 삶을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에 모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현대의 감정적이고 경험을 중시하고 종교적인 사람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들이 씻기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한 종교인들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에 모셔와서 자신의 삶을 바로잡아서 행위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다다르고자 합니다.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거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당했고 비록 살아있긴 하지만 각 개인이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분을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의 사함이 선포되었으며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이니라 침내가 아니고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백이나 회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입니다. 의롭게 됨이라는 말은 성경 그 어디에서도 침내나 어떤 행위와 연관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 모시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의롭게 됨이라는 말은 죄인이 자기에게 전가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률적인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게 됨입니다. 성경에서 의롭게 됨은 물침내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거듭난다라는 말을 물과 관련해서 찾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물침내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물침내와 관련해서 찾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생을 통한 절대 구원의 의미로는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물침내는 단지 인간을 구원하시는 모형일 뿐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내라. 침내는 그곳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 모형일 뿐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침내를 받았다고 해서 육체의 더러움이 제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정가받는 것입니다. 정가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뭔가를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뭔가를 그 사람들의 계좌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정가를 통해서 죄인은 그리스도의 의를 부여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의 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의를 소유했다면 구원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 적이 있으면 은사주의적 경험이나 성경적 중생의 차이를 분명하게 압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했다면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성경을 인용함으로써 여러분을 어떻게 속이려 하는지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만큼 의로운 그 의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법률적으로 그 사람에게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서 모든 죄를 옮기셔서 그분 자신이 짊어지셨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불이한 자의 죄를 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쌓은 죄와 지옥에서의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돌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가, 영어로는 임퓨테이션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악한 자들이 와서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를 혼미케 하기 위해 사도행전, 히브리서, 마태복음의 구절을 인용할 때 그것을 금방 분별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완전하고 죄 없는 생명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고 여러분이 완전한 삶을 살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의 완전한 삶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다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이와 정가라고 하는 신약 구원과 관련된 위대한 교리입니다. 로마서는 죄인이 의롭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절대적이고 완전한 구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용서받고 죄에서 해방되고 완전한 시민권을 얻은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는 이라. 죄 없는 주님의 완전하고 거룩한 의를 통해서 죄인이 구속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구속을 받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고 신학적인 올바른 성경 교리입니다. 마지막 날에 백요한 그리스도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는 지금까지 말한 구원과 관련된 성경에 이러한 건전한 교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예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말씀에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룰 때는 늘 조심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물론 말씀을 올바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생애에 들어오신 것을 믿는다는 그런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주님은 마귀의 생애에도 계셨습니다. 욕기에서 하나님은 마귀의 삶도 주관하십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권세에 있으나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하시니 사탄이 주의 면전에서 물러가니라. 사탄의 활동 영역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그 안에만 머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애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마귀들의 생애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귀들에게 생명을 주지 않으시면 마귀들은 살 수 없습니다.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의 완성된 사역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의롭게 선언되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탄생을 주실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성하신 그 일을 의지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헤매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을을 주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의로운 행위를 주장하려고 야고버서 2장과 히브리서 6장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았다면 이미 의로워진 것입니다. 의롭게 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입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곧 이때 자기의 을을 선포하심은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동일한 방식으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칭의 즉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칭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행하시는 법적 행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갑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이는 우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여지셨고 또한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의롭게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화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오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 양심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 생각의 평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혼의 평안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화평은 세상이 갖지 못하는 화평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예배, 찬양, 강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안의 믿음으로 나아가며 이 위대한 구원의 신약 교리는 로마서에서 여러 번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오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에는 물침내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내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나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물침내는 결코 속죄, 거듭남, 거룩함, 구속, 의롭게 된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의 교리를 다루는 교리들은 항상 어떤 종류의 물침내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이러한 교리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을 믿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대속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피의 속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죄인이 구원받으면 사탄도 그 사람에게 온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의 감정과 경험을 의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병계된 성서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시키고 그 사람의 경험에 일치하는 그런 번역본을 취하게 만듭니다. 죄인이 구원받으면 사탄은 그 죄인을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혼을 지옥으로는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구원받은 그 죄인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한 죄인이 구원받은 다음에 일어난 일은 로마서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그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가 자기 혼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게 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미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믄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는 영원한 반석처럼 헛과합니다. 인간의 감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감정, 생각, 말, 행위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스러운 집으로 가게 될 때 그것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축복된 일입니다. 각 개인의 죄, 비열함, 나약함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 정가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들에 대한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럽고 고룩한 의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정가되었습니다. 저에게 정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정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